F7 샤5 입니다. F7 샤5 는 1번 손가락이 4번 줄하고 1번 줄하고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이렇게 다 눌러줬던 것처럼 1번 4번 줄 동시에 누를 수 있게 이렇게 다 1번부터 4번까지 눌러 주셔야 되요 그래야지 1번 4번 소리가 나니까요 그리고 움직이법은 1 2 3 다시 1 1 2 3 1 그래서